1, 2, 3, 방탄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기자간담회 순서를 좀 말씀드리면요 싱글 다이너마이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뒤에 방탄소년단 여러분이 벌써 준비하고 계시네요 어서오세요 많은 분들은 상당히 좋아하셨는데 여기서 한번 앵콜로 한번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여기까지 예 상의 포인트야 판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2, 3, 방탄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입니다 2020 MTV VM에서 첫 공개가 됩니다 저희도 굉장히 떨리고 VMA 출연이 처음이라서 사실 그전에 노미네이트 되고 이랬던 적은 있었는데 처음 하는 시도이고 그래서 굉장히 떨리고 설레는 마음에 사실 직접 가서 무대를 하고 많은 분들을 뵀으면 좋았겠지만 어쨌든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무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쉽지는 않았지만 영어로 녹음해 보니까 저희가 이전에 작업한 곡과는 또 다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어서 팬분들께 방탄소년단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전 세계에 계신 많은 분들께서 다이너마이트를 듣고 위로와 응원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싱글 다이너마이트에 대해서는 오히려 좀 특별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요 모두가 지쳐있는 이 시기에 힘을 들이면 좋겠다라는 생각 하에 출발한 곡이기 때문에 노래를 듣고 많은 분들이 힘을 내시고 위안을 삼는 그런 곡이었으면 그게 저희의 목표이고요 다이너마이트는 하반기 목표로 준비 중이던 새 앨범을 작업하다가 듣게 된 곡 중에 하나이고요 힐링을 주는 뭔가 듣는 사람의 기분을 좋게 만드는 그런 곡이라고 할까요? 멤버들 모두 같은 마음이었고 또 새 앨범에 담아 공개하는 것보다 바로 지금 여러분들과 즐기고 싶은 마음에 싱글로 공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무대에 굉장히 서고 싶었고 팬분들과 만나서 소통을 해야 하는 팀으로서 굉장히 허탈하고 무력감을 솔직히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허탈감, 무구기력을 헤쳐나갈 돌파구가 필요했던 차에 새로운 시도, 새로운 도전의 기회가 생겼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음악을 사랑하고 그리고 노래와 춤의 열정을 갖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는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희 음악을 듣고 사랑해주시는 분들이 계셔야 된다는 것을 아주 정말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안무 굉장히 곡 분위기와 잘 맞게 되게 경쾌하고 세련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멤버별로 또 제스처나 개인적인 못과 개성을 살린 그런 안무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즐기면서 저희도 즐기면서 연습했으니까 여러분들도 쉽게 즐길 수 있을 거예요 항상 저희는 열심히 활동해서 이번 다이너마이트도 한번 제대로 또 저희끼리 멋지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방탄소년단이었습니다. 둘 셋! 감사합니다! 요! 감사합니다!